엑소 사랑해! 네 안녕하세요 엑소엘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즐겁게 보셨나요? 저희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또 너무 재밌게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 장성규 형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군복무를 마치고 멤버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저희 앞으로도 엑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저희가 또 많은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엑소엘 안녕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두 번 사랑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